아 둘은 뭐예요 정말. 다시 만나서. 이 분들은 정말 캠핑 오셨네. 야 너 마늘 몇 번 왔어. 마늘 몇 번 왔는데? 너 사람 자라고. 너 여자 자라고. 아프? 다들 저기. 네. 두 번째 두 번째 리니션을 드리겠습니다. 여자 2호, 여자 2호 님이 텐트 호수가 적힌 종이를 뽑아서 사인이 뽑은 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남자 출연자 분들이 텐트 번호를 찾아가서 한 텐트에서 만나면 커플이 돼서 아 우연히? 네 거기서 받으신 대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. 텐트 번호 수가 적힌 종이를 뽑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지효 씨 이따 봐. 지효 씨 이따 봐. 네 일단 있습니다. 잘 뽑으세요. 이따 봐요 두 분. 조금만 기다리세요. 그건 운명이니까. 당신이 있는 곳으로. 네. 아 볼 줄 아시네. 볼 줄 아셔. 운명이 있다면 또 만나겠죠 뭐. 아우 이거 밤 되니까 부작위 충주네. 잠깐만 이거 권연이 아니네. 어? 네. 권연 어디 갔어? 참나.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1호 님. 1호 님. 1호 님 계세요? 1호 님. 없는데? 누굴까요?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어. 1호 님. 1호 님. 아니면 2호 님. 1호 님. 어 여기 테이프도 있어. 어? 잠깐만. 어? 이게 뭐야? 퍼플이 되진 못했습니다.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세요. 아. 아 또 스파 시키는 거예요? 아 이거 뭐야. 아 오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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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오는구나 지금. 어? 어? 연인하고 아무도 커플 안 되있나? 어? 아 뭐야. 에이. 아. 에이. 이롱님? 아니 누구세요? 어? 뭐야? 가면서 그.. 선생님! 여자면 대답하고 남자면 저리 가라! 누군의 언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